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자죠 바로 저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어로는 레지스탄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레지스탄스 들어봤죠 뭔가 저항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지스탄스 그랬듯이 뭔가 레지스탄스 이 전류의 흐름에 어떤 저항한다 반대한다 그런 어떤 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1.5 볼트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흐르고 있죠 오 되게 빠르게 잘 흐르고 있어서 불도 잘 들어오고 이런데 이때 또 다른 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한번 또 다른 선 있죠 색깔이 다른 선을 연결해 세웠더니 얘가 전자 흐름이 비교적 오 조금 늦게 얘가 굴러가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전류가 천천히 흐른다 지금 그 얘기죠 뭔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부에 지금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어떤 것은 전류를 빠르게 잘 흐르게 하고 어떤 것을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원인은 그 원인은 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도체 내부에 어떤 원자 배열에 있대요 원자 배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니까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전기가 잘 흐르는 우리가 물체를 도체라고 하죠 보통 금속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도체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이런 원자의 배열이 좀 더 규칙적이고 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자를 이렇게 얘가 밀어내서 전류 흘려보내려고 하면 비교적 잘 이 내부를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 원자들 사이를 이제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잘 비교적 통과하게 되지만 이 절연체 같은 경우에 절연체는 보통 우리가 부도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아니면 굉장히 이제 전류가 적게 흐르거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원자의 배열이 비교적 이렇게 조금 촘촘히 돼 있고 이런 전자의 충돌들이 자주 일어나서 자주 일어나서 아주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류를 이렇게 못 흐르게 하도록 그렇죠 부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원자의 충돌에 막혀서 갇혀서 얘가 어떤 것들을 밀어내도 여기가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원인이 이런 원자의 배열과 그 배열에 따른 전자가 바로 충돌하면서 뚫고 지나가느냐 못 지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항을 만들어내는 요소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그렇다면 아 이 전류가 흐를 때 그 흐르는 도체의 종류가 어떤 거에 따라서 또는 굵기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잘 이해가 되고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요 참 봅시다 종류는 우리가 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은을 가져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배열 속을 전자가 막 샥샥 자유롭게 얘가 움직여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에 가져다 놓고 전류 흘러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 정도는 비교적 잘 통과해서 그래도 나가는 편이죠 그리고 철보다는 바로 구리가 더 구리가 조금 더 잘 통하죠 은보다는 싸고 철보다는 잘 통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선에는 구리 동선을 많이 쓰죠 동선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통과하게 되니까 결국 뭐냐 이런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아 저항값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은을 쓰느냐 철을 쓰느냐 구리를 쓰느냐 뭐 수은을 쓰느냐 그래서 바로 이런 물질에 따라서 각각의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물질이 갖는 고유의 저항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유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우 이거는 그리스 문자에요 그리스 문자 이렇게 써요 로우라고 쓰고 읽을때도 RHO RHO 이건 괄호고 로우 이렇게 읽으면 돼요 로우 이래도 되고 로우 그래서 각각의 물질이 갖는 고유의 저항값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똑같은 어떤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길게 아까 이렇게 했던 여기 구리 상태의 지금 이것보다는 좀 길게 이렇게 늘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요 녀석이 짧은 거리를 통과해서 여기를 가는 거 하고 이렇게 긴 거리를 통과해서 여기를 가는 거 하고 아무래도 요 녀석의 더 많이 짧을 때보다 더 충돌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니까 한 번이라도 더 얘가 여기에 충돌하면서 뭔가 저항값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길이가 길수록 그만큼 저항값은 늘어날 테니까 보통 우리가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저항 레지스턴스 R을 이용해서 저항을 R을 쓸 거고요 우리가 이 도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저항값은 이렇게 써요 L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건 L이야 L L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것은 얘가 1배, 2배 이렇게 늘어나면 같이 얘도 1배, 2배, 3배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것은 아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비례한다 길이가 2배, 3배가 되면 저항값도 2배, 3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굵기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바로 처음에 여기 봤었던 이 녀석에 비해서 굵기가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이때는 사실 우리가 뭐에 비해할 수 있냐면 자동차가 여기들을 막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2차선이었던 것이 여기가 예를 들자면 1, 2, 3, 4, 5차선 차선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류가 잘 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굵기가 굵어지면 굵기가 굵어지면 당연히 더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저항은 작아지겠죠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의 단면적 이 부분이죠 이 단면적 이 부분을 단면적이라고 하죠 단면적을 면적 area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길은 굵어지면 면적이 커지면 전류가 잘 흘려서요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비례한다고 그러죠 반비례 비례는 뭐였습니까? 비례는 어떤 값이 커지면 같이 커져 근데 반비례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반비례다 얘기하고요 즉 R은 즉 A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건 A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A에 반비례한다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종류, 굵기, 길이 이거에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동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런 걸로 안 하고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삐뚤삐뚤 뭔가 여기 장애물이 발생한 듯 보이죠? 여기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에 뭔가 천천히 막 막혀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고 그때 이 저항을 나타내는 단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 오메가인데 그 녀석을 따와서 이렇게 쓰고요 오옴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오옴,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 저항은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죠 비례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써버리면 길이는 분자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는 반비례했죠 그래서 얘는 분모에 오게 되고 로우, 아까 우리가 고유저항 아, 각각 물질이 갖는 고유한 저항값 그래서 이것은 고유저항을 각각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였고, 그치? 그 도체 갖는 길이 그 다음에 얘는 단면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저항부터 한번 보면 다시 고유저항은 어떤 물질이 이제 정확히는 1제곱미터의 또 길이가 1미터에서 갖는 저항값을 우리가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저항이다 저항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연동선 좀 부드러운 동선을 뜻하죠 그 다음에 경동선은 좀 딱딱한 동선을 뜻하는데 그때의 각각 고유저항값은 연동선일 경우는 58분의 1 경동선일 경우에는 55분의 1 단위까지 외울 건 없고요 이 정도의 값은 55, 58 58, 55 연이 조금 더 58분의 1 간단 얘기죠 더 작은 값을 갖고요 딱딱한 이 녀석은 조금 그래도 55분의 1 얘보다는 조금 큰 값이네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주어진 이 도체의 저항값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이 고유저항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저항과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바로 L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저항을 잰다고 하면 그 길이가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죠 단면적 단면적 뭐였습니까? 여기를 잘라봐야 돼요 한번 잘라볼까요? 얘를 칼로 싹 쪽 이렇게 잘라보면 탁 이렇게 잘린 이 부분을 우리가 단면적이라고 하죠 단면적 이 부분 그래서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 기억합시다 그래서 R은 로에 A분의 1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동선은 58분의 1 변동선은 55분의 1 이 정도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담아야 기억이 오래 남고 뭔가 연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작정 공식을 외우거나 해서는 안 돼요 뭐 이것들이 과연 시험에 나오느냐 잘 안 나오죠 앞에 무슨 원자의 배열 막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사실 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외워보면 정말 오래 가고 응용력을 갖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요 자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오옴의 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